자니올로의 이적을 논의하던 중 최근 맨유와 PSG가 그의 영입을 원한다며 뛰어들었다. 맨유는 호날두가 떠난 자리를 채우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내기 위한 전력 보강을 원하고 있다. PSG는 새 선수 영입에 힘쓰고 있는데 네이마르와 메시가 다음 시즌 전에 팀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5위인 포트넘은 우승을 위해서는 남은 경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손흥민은 축구 전문가, 언론, 팬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데 최악의 시즌이라 불리며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이다. 히샬리송은 풀타임 뛰기에 부족한 상황이며 케인과 가장 좋은 호흡을 맞출 대체 선수가 없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들어 리드에서 4골을 넣는데 머물러 있으며 팬들마저도 이제는 빼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 첫 이적으로 노리는 AS 로마 리콜로 자니올로 영입전에 여유를 부리다 뺏길 위기다. 로마의 강판 미드필더 자니올로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뜨거운 선수 중 한 명이다. 무리뉴 감독은 자니올로가 클럽을 떠나겠다고 요청했지만 그가 남아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자니올로에게 토트넘이 적극적으로 다가갔는데 최근 토르사르를 뺏겼고 콘테 감독이 직접 원한다고 말한 선수이기도 하다. 로마는 약 530억 원의 이적료를 불렀지만 토트넘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마는 약 540억 원의 자니올로는 이뤄진 않습니다. 로마는 약 640억 원의 일상이다. 로마는 약 740억 원의 일상이다. 로마는 약 633억 원의 지속에 대해 의미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